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잘 올라갔어요 단기 트레이닝에 유용한 캔들 파동 무소 이것도 하나의 공부가 됩니다 오늘도 신용 물량 신용 물량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신용 물량과 공매도의 싸움이었죠 오늘 신용 물량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어제 기관 매도 쩔었나봐요 이렇게 얘기했죠 쩔었다라는 뜻 쩔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교가 안됐나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관이 추가적으로 매도를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쩔었으니까 사야지 오늘 샀잖아요 기관이 샀잖아요 6천억 기관이 샀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올지 이 부분을 제가 잘 분석해드릴게요 쩔었다가 아니라 쩔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쩔었다라고 쓰지 않았어요 아 진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쩔었다 쩔었다 이 쩔다의 뜻하고 쩔다의 뜻은 달라요 국어사전을 찾아볼 수는 없고요 항상 네이버 어학선이 있죠 네이버의 어학사전 그쪽에다가 필요한 단어를 선택을 할 때에는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쩔았다가 아니라 쩔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시장 잠깐 한번 볼게요 아 코스피 시장 등락이죠 그죠 등락 등락을 한 그런 상황 요 요 요 한번 보실래요 8포인트 8포인트 플러스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오늘 고가가 13.4포인트 플러스 아침에 마이너스 11포인트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 갭으로 하락해서 시작을 해서 위아래로 지구장체 흔들었죠 결과적으로 이 가격대역이 가격대역의 위아래의 파동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끝난 것 뿐이야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으면 또 이렇게 해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포인트 자체적으로는 거의 보합 보합 수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보합 수준이에요 근데 아침에 11포인트 빠졌다가 20포인트까지 내렸어요 아침에 이렇게 툭 하고 빠졌잖아요 20포인트가 내리는 동안에 신용 물량들 많이 나왔습니다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더 나올 게 있어요 아직은 멀었다 이거예요 신용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일 주가가 오르면 아니면 내일 주가가 내리면 여기에 대한 가정은 또 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정을 제가 시나리오별로 세워서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도 봐야죠 그렇죠 시작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4시 20분에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다려서 들어오시는 직장인들도 있고요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 내용을 먼저 읊어드리는 거예요 자 코스닥 지수도 아침에 이거 보세요 위아래 7포인트 마이너스에 시작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가가 코스닥 코스닥 1.25% 7포인트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11포인트 근데 0.61%예요 그렇죠? 결국은 코스닥 종목이 더 많이 털린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물론 최근에 코스피를 많이 산 것도 있지만요 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25% 빠졌을 때 600포인트 깨지는 거 아니야? 지금 604포인트 이거 봐보세요 10포인트 마이너스에 604 조금만 더 내렸으면 600포인트 깨졌죠? 진짜 590 몇 포인트 볼 뻔했어요 마이너스 1.64% 내린 거지 그 등락이 움직였는데 그나마 코스닥은 이 하락 부분에서 상승 쪽 그래도 5포인트 플러스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 등락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도 기울기가 다르죠 기울기가 근데 이 기울기를 만들어낸 애들이 있어요 기울기가 그거는 개인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개인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내린 부분에서 신용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일자별로 한번 볼까요? 어제 3월 9일 날 85포인트 내렸잖아 4% 미국이 무지하게 내렸죠 그렇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생각 낮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어제 우리가 4포인트 내린 거고 미국은 마이너스 7% 그리고 그 전에도 내려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미국도 내려있지만 그래도 반전을 해준 거예요 한국 시장이 먼저 반전해준 거죠 미국 시장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 많이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반등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눈치 보면서 플러스 8포인트까지 올렸는데요 이 눈치 본 부분이 눈치 본 것이 나중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라는 전략적인 부분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건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실상으로는 내일 시장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현재의 시장은 진짜 대응의 영역이 대응의 영역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세인데 고수당 28포인트 어제 마이너스 됐으니까 오늘 5포인트 올라왔다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너무 시급했어요 많이 내린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침부터 내려온 겁니다 아침부터 다시 한번 이거 코스닥을 볼까요? 아침부터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개파락을 해서 7포인트 1.25% 빠져서 올라가 올라가 내리라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 수렴해 가는 과정이죠 수렴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한가루는 좀 더 올라왔다가 또 내렸다가 올라왔다가 내렸다가 현재 플러스 5포인트로 끝난 그런 상황이니까 그나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래도 좀 유리했어요 먼저 움직이는 건 어느 거예요? 당연히 IT나 IT 부품들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그룹주들도 좀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온 거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아 그거 올라온 거예요 삼성전기는 좀 올라왔어요 4% 그렇죠? 이거 하나만 눈에 딱 보이는데요 나머지는 그만 그만해요 그런데 신 대표가 얘기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오늘은 셀트리온이 4% 올라왔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올라왔고 제약바이오는 그나마 날 수 있어요 아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된 의약품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하마터나 해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보면 헬릭스미스, HLB 이런 것들은 좀 힘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실라젠 이런 거 그냥 저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 여기 있다 셀트리온 제약까지 포함한다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제약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JW중개제약 수액제 필요하니까 수액제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링겔부터 맞죠 여기서 수액제 필요하니까 JW중개제약 JW중개제약도 등락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인 상황이고 진짜 이만큼 움직였어요 바닥에서 움직인 건 여기까지 부강약품 이거는 제가 어차피 이거는 상한가 들어간 상황이니까 제가 일요일날 우리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린 종목입니다 일요일날 빨강무지개님 이상라인 여기 있고 여기서 움직일 것이다 움직이는 그런 여건인데 저는 부강약품을 접근한 거는 개인 위생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손 씻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손 씻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감기 안 걸리려면 뭐 해야 돼요 치카치카치 칫솔질 해야 되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쪽에 항바이러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다시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 그러니까 이슈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요 아 기가 막히네 일요일날 선택을 해놓고도 깜짝 놀랐어요 자 요것도 한번 봐야죠 요것도 한번 봐야지 요기 보면은 한국알코올 창에에탄올 있어요 자 창에에탄올 아침부터 많이 올라왔거든요 야 절호의 기회에요 매도할 수 있는 매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것을 쫓아가서 샀으면 죽었지 그렇죠 반토막 난 겁니다 얘가 창에에탄올이 올라온 것은 에탄올 그러니까 알코올이 부족하다 이거 진짜 수술용 알코올 수술용 알코올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이 올라왔거든요 이 가격이 올라온 것도 그 여건이었죠 여기서는 움직이다가 이쪽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여기서 위아래 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산 사람이 있거든요 더 간다 따라 들어가야지 그렇게 산 사람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죠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2만원 이상에서 샀는데 14,000원이면은 반토막 그렇죠 반토막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나서 아씨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올라왔으면 여기서 팔아야지 이게 절호의 매도지 절호의 아 절호의 절호의 매도 매도 타이밍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더 간다 라고 생각해서 안 팔았으면 또 여기야 그러면 고민은 똑같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치지질이 머리 아퍼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미친다니까요 아 정말 이게 최악이야 최악 최악 내일 또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내일 아우 제발 좀 욕심부리지 마시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어 제발 욕심부리지 말라고 부강약품 상 들어가는 건 상 들어가는 것도 끝이야 미리 봤어도 못 사면 그만이잖아 그거를 쫓아간다는 것은 아 너무 귀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쫓아가서 조금 수익 나다가 이거 못 팔았으면 여기잖아 근데 이렇게 못 팔았어 그래서 여기서 아우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손절했어 손절했어 근데 또 올라가는 것 같아 또 샀어 이제 여기서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거의 죽음입니다 이상 큰일이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가격으로 접근하면은 당해요 가격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얘가 안 움직였어 안 움직인 상황에서 내가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수량으로 늘려놓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가격은 뭐 물량접근법으로 받아 물량접근법은 오케이 주식시장 접근법이 이거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담아낼 큰 함지방을 만들겠다 이렇게 크게 함지방 만들어서 담아내겠다 담아내겠다 차라리 이렇게 조그만 데에다 이렇게 싸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담아내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계속 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주가가 등락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매매를 한다? 어렵지 않겠나? 유튜브는요 들어오셔서 많이 보세요 여기에 실전 고수기법 이런 데 이렇게 눌러보면 유튜브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선택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봄비가 오니까 또 산책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괜히 나가서 감기 걸리면 코로나로 오인받아요 코로나 걸리거나 아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침 한번 해보세요 다 벌레 씹은 모습으로 쳐다보지 아파트 안에서 여러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살 거 아니에요 타는 그 상황에서 기침 한번 해보세요 진짜 벌레 씹은 표정으로 다 이렇게 피해요 진짜로 근데 그 사람이 마스크도 안 썼으면 완전히 외계인 취급한다니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괜히 나가서 하지 마시고요 주식 공부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창의에 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있었던 상황인데요 8포인트 이 정도 움직여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착되기에는 이르다 여기에 있는 수급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자 코스피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한 게 맞아요 개인이 3천억 매수를 했죠 신대표 개인이 3천억 매수를 했는데 신용 안 나왔네 신용 나왔으면 이게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는데 개인이 3천억이나 샀으면 신용 안 나왔네 요거는 코스닥은 1200억 정도 마이너스 요거는 신용이 나온 것 같아 그래도 신용이 나온 것 같아 근데 이거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다 나왔어요 개인 투자자들 아침에 시작할 때 얼마였냐면요 9시 1분에 490억 정도 팔기 시작을 해서 5분 만에 1천억이 넘었어요 그쵸? 1천억 넘었죠 그리고 20분 10분 만에 1,800억이 넘었어요 1,900억 1,800억 그쵸? 1,900억 넘었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줄었어 지금 10시 되니까 1,200억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10시에 한 40분 50분 되니까 600억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언제 플러스냐 하면 여기서 플러스 났어요 여기 12시 좀 넘어서 12시 좀 넘어서 여기서부터 플러스 나기 시작을 했죠 그쵸? 그쵸? 그리고 제 차 왔다 갔다 하다가 1시에 500억 2시에 1천억 넘어갔고 그 다음에 3시에 2천억 넘어갔고 종가 무렵에 3,900억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아침에 2천억 2천억 매도를 했잖아요 2천억 매도 이 신용 부분이 나온 거죠 근데 플러스 3천억이면 3천억 더 산 거지 신용 부분이 나오는 이 신용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신용하고 최근에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자금 네 유동성 자금은 자금은 성격이 성격이 다르다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의 자금들은 계속 나온 거야 지금 플러스 8포인트뿐이 안 되는데 내일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용이 지금 반대면이 나가야 되는데 내일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오늘 팔아야지 더 팔아야지 근데 플러스로 된 거는 뭐예요? 이걸 다 감안을 해서 더 끌어올린 거니까 산 금액이 많은 거지 이 안에 묻혀있는 신용 금액은 더 클 거라고 더 크다 2천억 나온 게 아니라 더 많이 나왔다니까 5천억인가 6천억 나왔는데 얘네들이 6천억 더 많이 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부분을 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신대표 개인 투자자들 지금 3천억 정도 샀는데 이 신용 안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외국인들은 얼마 팔았어요? 9,800억 기관들은 6천억 샀어요 거기에 기금 2천억, 금융투자 5천억 정도 금융투자가 끝에 샀죠 어제 쩔었다라고 했어요 금융투자가 쩔었어 더 이상 못 파는 거야 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더 안 사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제가 얘기하고 싶은 상황 중에 제일 핵심이 얘가 더 살 수도 있잖아 아니 외국인들은 9,800억 그건 1조 팔았거든요 어제는 1조 3천억 3천억 매도를 했는데 1조 팔았어 그러면 이거 5천억 산다고? 더 사야지 더 살 수도 있는데 안 샀다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우리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내일 미국 시장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이 월요일 시장 많이 내렸어요 화요일 시장 조금 있으면 밤에 개장을 하는데 우리는 확인하는 게 화요일 시장을 내일 새벽에 확인을 할 거고 미국 시장이 올라왔어 한국도 올라왔잖아 어쨌든 8포인트 올라왔어 많이 내려있는 상황이니까 올라왔어 플러스가 났어 그래서 한국 시장의 수요일 날 시장이 수요일 날 시장이 올라왔어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또 매도할걸?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을 원치 않는 거잖아 지금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여건도 아니잖아 시장 경제 사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경제 여건도 그렇고 그럼 어차피 횡버에 대한 부분인데 나올 수도 있죠 아니지 더 살 수도 있지 더 사나면 오늘 사는 게 낫지 않나? 플러스 8포인트에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친다면 만약에 내린다라고 친다라고 해서 들 샀어 그건 이해가 돼 그건 이해가 돼 근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 반등 안 해줄까? 한국 시장도 반등했는데 그걸 생각 안 했을까 얘네들이? 아니죠 그죠? 내일 팔 거 생각을 해놓고 산 거지 그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외국인은 한 번 팔기 시작하면 계속 팔 거니까 한 번 팔 거니까 이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거지 상승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반등하는 부분은 밴드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고 추가적으로 더 내리는 부분도 있겠지 그죠? 무섭지 그죠? 내리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시장도 많이 내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는 그래도 지키고 있잖아 아니면 기금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조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한 템포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 결론은 조금 이따 내릴게요 자 그러면은 코스닥 1250억 매도를 했죠? 더 많이 매도를 한 게 1250억으로 줄어든 거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 상황에서 자 코스피고 코스닥을 보자 지금 1200억 이게 매도된 게 지금 쭉 하고 매도됐거든요 여기서부터 300억서부터 시작을 해서 1000억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줄었다가 다시 다시 1000억이 넘어가서 지금 1250억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산 건 없을까?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 중에서 그 코스피를 산 개인이 있잖아 지금 코스피를 산 개인하고 신용 투자한 사람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쪽은 샀을 거 아니에요 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1250억일 거라고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팔았는데 1250억으로 줄어드는 상황으로도 예측을 할 수가 있지 그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이걸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코스피 아니 코스닥 코스닥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은 사다가 사다가 줄었어요 이 금액이 줄은 거고 기관들은 1140억 정도 샀어요 그죠? 코스닥 외국인들은 사다가 줄은 거고 그래도 플러스를 내줬잖아 결과적으로는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산 거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계속적으로 산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항상 샀다 팔았다 했었던 외국인이었으니까 근데 그거의 전반적인 부분이 얘가 다 샀네 금융 투자가 여기는 없잖아 다 매도지 얘만 샀네 얘만 금융 투자만 물론 프로그램 매수 산 거고 이거 봐보세요 굉장히 많이 팔았지 결국은 금융 투자는 금융 투자는 전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산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코스피에서도 여기 보면은 더 살 수는 있는데 5천억으로 막은 거야 어제 같은 경우에도 더 팔을 수 있는데 더 이상 못 판 거예요 그래서 쩔은 거야 얘네들이 4천억 팔다가 이제 더 이상 못 판 거야 그러니까 4천억 판 부분을 오늘 5천억 샀으니까 그만큼 판 거 다시 산 거죠 내일 또 팔 수도 있잖아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올라오면 팔 걸 내리면 살 거고 담아갈 거고 근데 주가에 대한 여건에서 내일은 그래도 미국 시장이 올라와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장에서는 밴드다 밴드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밴드를 생각을 했잖아요 밴드 여기서 정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또 내려왔어 그래서 그럼 밴드 여기서 정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또 내려왔어 그럼 여기서 할게요 이거 보면 맨날 신대표는 밴드만 지금 설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밴드 대역에서 그러니까 현재의 밴드 대역에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적어요 그것은 업종 차트에 대한 여건으로만 봐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갭이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갭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갭을 뚫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부분들은 적어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섬골 반전이 안 만들어졌어 만약에 여기서 갭이 만들어졌으면 섬골 반전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것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섬골 반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아일랜드 갭이 있죠 이것을 유튜브에 들어와서 재시청하세요 47분뿐이 안 돼 감이 안 오나요 이렇게까지 지금 제가 얘기를 해놓고 써놓은 거니까 이것을 보시면 돼요 이거 보다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구독 누르고 좋아요도 눌러놓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놔 제가 오늘 거 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건 유튜브 여기에서는 신대표 검색하면 됩니다 신대표 검색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일랜드 갭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는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래도 좋아 내일이 아니래도 좋아 내일이 아니래도 좋아 이 상황이 갭이니까 갭으로 올라오면 되잖아 갭을 만들면 되지 이거 갭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지 미국 지수가 올라와서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한정적이겠지 그러면은 일단은 다행인 거야 밴드 대역이 이 위로 다시 올라왔으니까 그렇다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잖아 이전의 갭 여기를 또 뚫어야 되는데 이전의 갭 이걸 뚫으려면은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은 실제 경제 여건이나 이 이 경제에 대한 요소가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은 제로 성장률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1.9%의 성장률이 1.4%까지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현재의 돌아가진 않아요 경제가 돌아가진 않아 대구에 대한 부분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대구에 대한 부분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대구나 경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스톱이잖아요 사람들의 왕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가게가 되겠어요? 가게 안되죠 그죠? 가게 안된다니까 대구나 경북지역에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가 있다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겠어요? 누가 술을 먹어? 장사도 안되는데 술집도 막아주고 점포들 다 지금 뭐 점포 임대료는 약간 깎아준다라고 해서 견뎌내겠지만은 대리운전기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 생활비용이 없잖아요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만약에 원룸에 있다라고 하면 월세도 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잘렸어 장사 안되 그러면은 기초생활수급이 안된다고 기초생활수급이 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진짜 이건 어디 가서 훔쳐와야 되나? 자식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은행에서 돈 빌리면 빌려주나? 안되죠 그죠? 그럼 어디서 취직을 해야 돼? 그게 안되잖아 일용직이나 뭐 이런 것들 되나?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뭐야 학교 근처에다가 뭐 월세 내는 방 얻어가지고 살고 있어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월세도 내고 뭐 지 나름대로 또 사먹기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잘렸어 장사 안된다고 그러면은 아들을 어떻게 해? 와야지 그죠? 집으로 오거나 거기 다 정리하고 아니면은 돈 보조해줘야 되잖아요 매달 몇십만원씩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걔는 부모라도 있으니까 근데 이쪽 대리운전기사 아저씨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쪽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재정지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정 재정지원 재정지원 이 재정지원은 뭐예요? 정부 지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특단의 조치라는 거예요 특단 특단의 조치 그쵸?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가 한국은행장이 빨리 나와서 금리 50pp 내릴게 이것도 특단의 조치가 돼요 아직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더 봐야 되나 봐 책상 앞에 경제 지표가 더 코로나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 더 나와야지 이제 움직일 래나 세롬 파월 의장은 벌써 나와서 얘기를 했고 다음 주 17일, 18일 날 FOMC 회의 이때에는 금리를 더 내린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은 아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경제를 굴러가기 위해서는 자금을 지원해줘야 돼요 이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기업이나 뭐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고용을 늘리고 생산을 늘려서 사용을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급박하게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게 미국의 경제공항하고 비슷하거든요 미국의 경제공항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케인 제안이 딱 나타나가지고 돈 막 줬잖아요 그쵸? 선생님들은 이 돈 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보고서 써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너 삽있네 그러면 네 키만큼 땅을 파 그리고 다시 메꿔 그러면 일당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돈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전 국민 100만 원씩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내야 돼요? 쓰잖아 돈 많은 사람은 안 쓰겠지 근데 어쨌든 써야 되는 사람은 쓰거든요 써야 되는 부분에서 경제가 돌기 시작하면 돈 많은 사람도 쓰게 돼 있어 그러면서 코로나가 진작되면 경제가 활성화 되겠지 이런 특전의 조치예요 지금 이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재정 지원이나 뭐 정부에서 뭐 지금 간척 사업을 할 거야 SOC 투자를 할 거야 경기를 올리기 위해서 그거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돈 푸는 것뿐이 없거든 아니면은 물건 사가지고 마스크 공짜로 주는 것처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걸로는 안 되지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끔 아예 돈을 줘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그런 상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까지 지금 한국 경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어떨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의 구로에 그 콜센터 직원 콜센터 그 팀이 집단 간염됐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어쨌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뭐 진착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 주가가 막 뛰어 올라온다고 이렇게 뛰어 올라온다고 이렇게 뛰어서 막 올라온다고 그건 아니지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 밴드야 다만 여기서 밴드보다는 이 위에서 밴드를 형성하는 게 좀 나을 거고 이 밴드보다는 좀 더 올라와서 다음 밴드로 넘어가는 게 나을 거고 다음 밴드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막 사거나 막 팔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을 때 금융투자가 또 팔면은 그래서 다행히 주가가 안 내렸어 유지는 되는데 유지 안 되면은 뭐해 어차피 형부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빠지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할 테니까 자 이런 상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급격하게 올라온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지금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팔았어 그 현금 갖고 있어 그럼 내일 갭 상승하면 못 살 거 아니에요 안 되지 그죠 이것도 안 돼 그러면은 현금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있나 그것도 안 돼 계속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트레이딩 매매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주식수를 늘려가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주식수를 늘려가는 요건의 종목들은 당연히 이 회사가 권시돼야 돼 당연히 기본적인 문성을 해갖고 넘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지금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세력이 있고 세력이 살아있고 거래량이 늘고 유지가 되는 종목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종목으로 가야 돼 그 종목이 생활 패턴의 변화 생활 패턴의 변화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활 패턴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생활 패턴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업종이나 해당하는 종목이다 지금 온라인으로 움직이잖아요 온라인 이쪽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굉장히 큰 거였죠 이쪽으로 그 종목을 선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내일 갭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갭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솜골 반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많이 올라오면 맞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 종목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연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시점적인 여건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최소한 발목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2000포인트에 최소한 2000포인트는 안착이 됐을 때 이때에 아마 교체 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신용 관련되어 있는 여건 그러니까 신용을 좀 더 털어낼 수 있는 상황 이거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면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신용이 안 나올 텐데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신용은 적정 부분은 줄여놓고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에 아직까지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전염병 관련되어 있는 여건 전염병 전염병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쳐다봤을 때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의 진행 상황이 나온대요 전염병은 그리고 이 전염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제적 효과 경제가 다시 반전하는 부분에서는 몇 개월이냐면 3개월에서 4개월 이 안에 움직인대요 그러면 지금이 3월이니까 3 2 1 12월달 말서부터 됐으니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12월 빼면 1개월 2개월 3개월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전염병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4월달 5월달 적어도 5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가야지 얘가 산으로 들거나 아니면 백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올 거고 경제는 먼저 움직이죠 경제 3월달 4월달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해야 돼요 트레이딩을 해갖고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익은 뒤로 밀어놓고 내가 몇 주로 갖고 있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를 치더라도 삼성전자 내가 몇 주로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주식수 대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해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은 오히려 대용주보다는 종목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IT IT 부품도 좋은데 IT나 IT 부품이 한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업종이고 제일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잖아요 이것도 좋지만 경제 상황이나 이쪽 그리고 한국의 입출입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베트남의 삼성전자의 직원도 못 가고 있어 중국도 지금 반도체 그거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이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 그럼 그게 제대로 지금 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반도체 삼성전자의 직원이 하나 감염이 돼서 올스러움이 됐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품귀 현상에 의해서 올라온다 그래 반도체 가격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도체 장비나 제조 이쪽에 가격이 올라오니까 삼성전자가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검사 장비를 발주를 하거나 무슨 장비를 발주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많이 내린 부분의 반등일 뿐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진짜 생활 패턴의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이나 거기에 관련 없이 세력적인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종목군 이런 쪽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심없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것을 지금 제시해서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파생 관련돼 있어서 아마 파생 대표님 파생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12일 날이 선물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선물옵션 만기일 때 올라오면 막판에 선물옵션에서 콜이 지금 프레미엄이 없는 상황이니까 확하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일 전후로 해서 이주열 총재가 등판을 했어 금리 25bp가 아니라 50bp 내린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반전을 해주겠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치더라도 여태까지 누른 부분에서 반전할 수 있는 상황에 콜 가격이 진짜 거의 가격이 없어요 가치가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관들이 이렇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는 있어요 물론 얘네는 얘도 팔고 얘도 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밀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한 방 노려야겠다라고 한다면 뭐 나는 뭐 그 투자한 금액 다 날려도 좋으니까 한번 복권 한번 살래 라고 한다면 콜 쪽에 그것도 외가격으로 사면 안 돼요 아웃 오브 더 머니라고 해서 외가격으로 사면 안 되고 내 가격 쪽에서 제일 근접돼 있는 부분들 외가격 쪽으로 제일 근접돼 있는 부분들 앳 더 머니 쪽에서 그쪽에서 매수를 하면 진짜 10배도 나오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8일 미국에서 0.75 아니 그러니까 0.75 bp 이렇게 쓰면 안 되고 75 bp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0.75%포인트니까 안 내리고 0.55%를 내린다면 그렇죠 폭락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그거는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비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가 제일 힘든 거야 다음 주는 좀 낮을 수 있어요 미국에 FOMC 회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소한 이 정도면 한국은행이 등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진짜 가처분 소독이 없는 사람들 그거 어떡하냐고 지금 하루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누가 줄 거냐고 밥만 먹여주면 되나 진짜 그거 안 되거든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식으로 해서라도 자금을 정부의 자금이나 세수에 대해서 만들어진 자금을 직접적으로 분할해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간에 분할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정치 쪽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전 정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치하고 연결되면 안 돼요 지금은 경제에 대한 부분만 우리 생각하면 돼요 미국의 경제공황이었을 때는 돈을 풀었어요 케인재현이야 그건 케인재현 학과거든요 지금 현재는 초인류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 기업적인 부분을 살린다고 해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기초적인 개인 생활이 문제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주식할 정도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 모르지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내일 먹을 게 없다고 해요 그럼 그거 누가 주냐고 돈은 푸른 부분에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선거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특단의 조치 특단의 조치한 그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도 나와서 50bp가 아니라 75bp 얘기해야 돼요 FOMC 회의에서 미국 제로금리로 가면 어떻게 할 거야 FOMC 회의에서 나와서 미국의 제로금리 금리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제가 마음이 바빠요 왜냐하면 차를 빼달래 진짜 차를 빼달래 그래서 빨리 얘기를 할게요 마음이 바빠 아니었으면 좀 더 여유 있게 하는데 제로금리로 가면 제로금리 QE는요 QE는 안 쓴다고 그랬어 제롬 파월 의장이 QE 안 쓴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금리를 인하하다 인하하다 더 이상 인하할 수가 없으면 QE 양적 완화를 쓰는 거거든요 유럽은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금리잖아 그럼 돈 풀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주열 청재가 안 한다며 그럼 해야지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추가 경력 예산 들어오고 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야지 헬리콥터 벤 있잖아요 벤 버넨키 미국 금리기 의티기 풀었어요 돈 풀어서 풀은 거잖아 계속 돈 풀었거든요 그 돈 푼 게 지금은 가게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장난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현재의 주가를 잘 견딘 거라고 생각을 해 저는 여기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바이러스 하면 6개월 최대 6개월 이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3개월 4개월이 이 저점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임박돼 있잖아 3월달 4월달 5월달 최소한 3월달 4월달 그러면 3월달에 말이잖아 그렇죠? 3월 말경 그래서 3월 말경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유은혜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3월 23일 날 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위주로 해서 풀릴 가능성 이것도 점쳐놓고 있는 상황이겠지 그러면 이번 주가 제일 힘들고 다음 주는 좀 편해질 거고 다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정상 범위에 있는 상황에 주식을 사면 돼요 그때 가서 대형주나 아니면은 그 와중에 있는 주식을 사도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때까지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물론 이제 뭐 테마를 형성하는 주식이나 아까 부강약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지만은요 한번 움직이려면 여유있다라고 한다면 큰 자금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에 주식수를 많이 살 수 있는 부분이 부양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현재 상황에 마이너스단 것들을 완샷에 복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차 빼달라고 하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장중 공개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것은요 ETF에 관련되어 있는 매매예요 ETF 지수 추종 지수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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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되어 있는 매매법 매매법 매매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ETF 플러스 특강 ETF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ETF 특강 이거는 내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미리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고요 추종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직까지 얘기할 거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저쪽에서 차 빼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내가 불안해 DR 캡슐님 12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는요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좋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오직 했으면 제가 생각한 것 그게 정책적인 부분에 뉴스에 나오는 게 더는 희한해요 특단의 조치 돈 풀어야 된다 진짜 그냥 50만원씩 100만원씩 주면 사람들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건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빨리 등판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재료금리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무서운가 위의 눈치를 봐야 되나 이주열 총재는 아니지 제롬 파월 의장은 바로 튀어나와 가지고 50pp인하에 어쨌든 간에 경제를 살려봅시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찬 거라는 때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나머지 자료에 대한 부분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에 들어오시고 유튜브는 무료니까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누르시고 궁금한 거 거기다가 올려놓으시면 제가 답글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도 날려드릴 테니까요 아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멘